안녕하세요 6개월의 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차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자동차의 모든 기계 작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특히 그 우리가 사용을 잘 하지 않는 하이빔, 안개등 말고 하이빔입니다. 하이빔이라고 아시는지요? 여성분들은 간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이빔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조등 보다 라잇에, 자동차의 앞에 라잇이 조금 더 높게 진행이 되면서 멀리 볼 수 있는 정책이죠. 대부분의 하이빔의 단추는 왼쪽에 라잇 시그널, 좌회전과 우회전을 깜빡이는 그 시그널의 레버를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정통적으로 그러한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하이빔, 이 하이빔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사용 용도가 상당히 다른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남성분들 중에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하이빔의 용도, 상당히 다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하이빔의 용도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사용하라는 하이빔의 용도는 크게 생각하면 4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4가지냐고요? 한국에서 운전을 많이 해보시거나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 하이빔을 사용하는 용도는 내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뒤에서 하이빔을 깜빡깜빡깜빡 굉장히 성급히 하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나 너가 가는 속도 너무 답답하니까 좀 비켜 라든지 좀 빨리 가줄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이빔을 뒤에서 깜빡깜빡거릴 때에는 나 빨리 가고 싶은데 너 너무 천천히 가 그러니까 비켜줘 이런 의미죠. 한국에서 하이빔을 사용하는 용도의 두 번째 반대편에서 내가 운전하고 오는 차선의 반대편에서 하이빔을 켜는 경우는 이런 용도죠. 네가 가는 방향에 앞에 경찰차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경찰차가 숨어서 스피드를 체크할 수도 있고 경찰차가 숨어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한국에서는 유독히 그 하이빔을 로컬, 지방 국도에서는 많이 사용하죠. 간혹 가다 미국에서도 사용하는 운전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통적으로 그런 의미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죠. 세 번째입니다. 네 차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인 경우에 네 차에 무슨 문제가 보인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플래시 됐거나 아니면 너의 차에 어떤 라잇에 문제가 있다거나 한쪽만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편에서 지나가면서 말을 해줄 순 없기 때문에 하이빔을 켜면서 네 차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아니면 체크업을 해봐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이빔을 사용하는 용도가 물론 똑같이 지방 국도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반대편의 차가 없거나 내 앞에 차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이빔을 켜서 멀리 있는 곳을 보고 장애물을 미리 감지할 수 있게끔 또한 커너길, 커브길을 돌 때에 앞에 시야를 좀 더 넓게 확보하자 하는 의미로 하이빔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한국에서는 대부분 네 가지의 의미로 하이빔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하이빔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을까요? 네 한국보다는 하이빔의 용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하이빔 용도 첫 번째입니다. 일드 즉 양보의 뜻입니다. 만약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일드의 의미로서 깜빡이를 켰을 때는 네가 먼저 진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거나 네가 먼저 직진을 해라. 내가 양보를 할 때니 먼저 가라 라는 양보의 의미입니다. 깜빡이를 하이빔을 깜빡깜빡 거릴 때는 그런 의미죠. 아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로컬 도로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곳을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하이빔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 엉뚱하게도 많은 노인분들이 핸들을 차에 타면서 대부분 손잡이 용도로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되면 안 지으시면서 깜빡이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시그널 라잇의 단추를 모르고 눌러놓죠. 그리고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24시간 자동차에 라잇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24시간 항상 주행 중에는 라잇을 켜놓게 되어 있는 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분들은 손 하나 갖다 가지 않는 시그널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눌러놨는지 아니면 보통의 스탠다드로 노멀하게 맞춰놨는지에 대한 체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이빔을 켜고 다니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차이점인 하이빔, 여러분들 아시는 정보가 또 다른 게 있으신가요? 일드라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과 미국에서는 클락션, 그러니까 horn이라고 그러죠. 이 클락션을 누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물론 대도시의 일부에서는 클락션을 누르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저 차들이 클락션이 있는지, horn이 있는지 의심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클락션을 누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해서는 양보하고 대도시의 맨하튼 같은 데에서는 클락션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거의 보통 수준에서는 로컬에서는 클락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수시로 들리시죠? 클락션 소리가 하물며 내가 잘났어, 내 차 소리 들어봐 라는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굉음을 내는 클락션으로 바꿔서 사운드를 내는 차들도 많습니다. 문화가 다르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줌화단은 좀 틀립니다만 하이빔에 대한 관련 법이 있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차들이 오는 경우 내가 거리를 확보해야 될 내 거리가 반대편 차선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최소 500ft, 그러니까 150m 이상이 되어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두번째로는 내가 갖는 동일 차선인 경우에 앞차와의 거리가 200ft, 즉 60m 이상이 되어야지만 하이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하이빔의 용도에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하이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적으로 교통법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거리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나요? 하이빔을 사용하게 되면 이 법에 어긋났을 때, 경찰자가 혹시라도 보게 되면 티켓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도 한번 재미있게 기억을 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에서는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오셔서 운전을 시작하시거나 여행을 오셔서 렌트카를 빌리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이빔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를 가거나 아니면 외진 곳에서 파킹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샤핑몰 같은 데에서 주변에 차들이 없을 때 반대편에서 나의 차 가까이 야간에 하이빔을 켜놓고 바짝 붙어서 오는 차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바로 실내에 있는 문을 잠그시거나 아니면 이유를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곳을 벗어나셔야지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범죄를 야간에 저지르고자 할 때 상대편의 범죄자들이 상향등과 하이빔의 모든 라잇을 켜서 내가 눈이 부셔서 앞을 보지 못하게끔 시야를 방해한 상태에서 바로 내려서 내 문의 옆에 와 가지고 문을 열면서 강도를 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 용도로 범죄자들은 하이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가까이 앞에서 와 가지고 하이빔을 틀고 내가 앞에 운전자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 하이빔의 용도입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간단하게나마 미국과 한국에서의 하이빔의 차이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말고 여러분들에서도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하이빔의 용도가 또 다른 게 있더랍니다. 있습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댓글 서슴치 말고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또 좋으셨던 분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하셔서 올려드리는 영상 항상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봐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